여기 너무 예뻐! 그러니까! 여기 너무 예뻐! 근데 오늘 눈이 왔네? 헬로! 우리 설날인데 버니즈 분들한테 인사드릴까요? 좋아요! 세배드리는 거 알아요 다들? 오른손 위에 맞죠? 맞아요 제보 많이 받으세요! 너무 예쁘다! 예쁘다! 나 핑크 나는 복숭아 아무거나 우리 세뱃돈 받았어! 옛날 돈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엿돈이라고 불러요? 엽전 맞네 지금도 쓸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이거 미션 관련인 거 아니에요? 설렘파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놀이는 투어 놀이입니다 투어 놀이 뭐지? 투어 놀이가 뭐냐면 이런 동그란 통 안에 약간 에러 같은 화살을 던져서 넣는 게임이야 옛날에 잘했어요 옛날에 얼마나 옛날에? 초등학교 때? 그럼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때 되게 잘했어요 그래? 네 그럼 혜린이는 많이 배팅해도 되겠네? 배팅하고 올까? 배팅하고 올까? 근데 실패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? 신중해야 되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번은 실패가 연습인 거지 네 번 연습하고 세 번 다 넣으면 돼요 네 번 연습할 시간 그러면 이 순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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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st time lucky 오히려 화분이 작군 딱 세 개만 넣으면 돼요 일곱 개 다 넣으면 어떡해 그릴이 얻고 그릴이 얻고 선물 있나? 축하해 그럼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전혀 자신의 미래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근데 이 이 이 이 가볍다 생각보다 응 되게 휙 덩고 날라가니까 맞아요 이거 들어가도 튕겨 나올 거 같아 그렇진 않을 거 같아 너 오늘 왜 이래? 어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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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에게 불안감을 주지 맙시다 해 아까 아까 칼 와 우리 아무도 못 넣을 거 같아 내 생각에 잘 넣으면 어떡하지 못 넣으면 어떡해 아 컵다 헉 잘한다 자 일곱 개 탈락 이거 찍어 놔야까 베이비스 하니 하니 우리 준비위원 일곱 개 한 번에 던져 첫 번째 가사를 던집니다 컴온 어 뭐지? 어 뭐지? 안 돼 막 던져야 되나?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우리 게임 진짜 못해 한 다리? 아니 나 방금 이상하게 했던 것 같아 너무 어려운데? 민지 킴 난 무서워 민지 킴 ready set 반칙 팔이 길어 반칙 유리하지 안 될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이거 밖에 안 남았다 나 마지막 갔을 때 내게 있을 때가 가장 진짜 어렵다 이거 우리 중에 한 명만 넣을까? 아니요 아니 이게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? 이게 가벼워요 슬라이드 해버려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? 네 찍듯이 오 아니였네 왕이었네 잘했다 네 번째인가 벌써 네 네 명이 할 동안 한 명도 같이 못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아까웠다 근데 이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침착 혜린이 That was so close 오케이 혜인이 남았다 혜인이 할 수 있을까 잘할 것 같아요 나 긴장돼서 못 보겠어 안 돼 누군가 넣어서 할 수 있는 게임이란 걸 보여줘야 돼 나 왕년에 좀 잘했는데 왕년이 어딨어 펠팅이다 펠팅이다 지금 옐로 카드예요 옐로 카드 그 스텝 그 스텝 긴 팔 긴 다리 근데 하나만 놓고 끝나면 어떡해 긴장되는 순간 아깝다 가까웠어 그대로 아 아깝다 아 아깝다 그것만 다 넣으면 돼 아아 너무 너무 큰 소리 얍 다음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팀을 나눠주세요 팀을 나눠주세요 주먹가위로 할까요? 아 주먹가위로 주먹 주먹이랑 가위요 두번째 values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룸메즈다 룸메즈다 빠밤뛰밤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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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제가 시작 외침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그 다음, 그 다음 혜인아 이렇게 숙인 다음에 이렇게까지 오케이 쩔! 무릎때멀때멀 지금 맞아요 언니? 나 나 나 나 오케이! 오 웃겨 언니 천천히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쵸? 그냥 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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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에다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했는데 빠르게 안 가도 돼요? 킥해! 닭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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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진짜! 안돼 안돼! 앞으로! 2분 11초? 등이 진짜 어렵다. 그냥 나가 발쟁이 쥐 날 거 같아. bHA's the next team. 리치 리치 말해줘야해. 준비됐어요? 네. 시... 시 foss... 뭐야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. 와! 대박! 인형 뽑기 같아. 조금 뒤에 가겠다. 놓을 수 있어? 잠깐만요. This way, this way. 조금만 앞으로 가야 돼, 조금만. No way, no way. 망했다. 어떻게 할까요? 방금 발로 차신 거 아니야? 어떻게 할까요? 다시 할게요. 다시 할 수 있죠. 이게 뭐야? 아니, 내가 그래서 맨발로 한 거야. 왜냐면 맨발로 하면 발가락을 이렇게 펴면 되거든. 발가락, 하니야 발가락을 두고 발가락을. 이렇게 딱, 딱, 딱 펴! 딱, 딱 펴! 오케이. 꽈뚝, 꽈뚝 지금 xu faced. 꽈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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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꽈뚝... 우리 이제 엽전 받으러 가자. 감사합니다. 많이 받았어요. 엽전을 모두 사용하셨나요. 제일 적은 분의 한 해 딱 두 번의 기회를 드릴게요. 엽전 찬스는 바로, 공기놀이입니다. 파마니의 파마니가 언제쯤 게임을 놓을 것인가? 기대하지 말아야지 근데 저런 거 너무 웃기지 않아? 귀여워 저 미련 남은 말투 다음 게임에서 히트하면 되지 좋아 한번 기회를 주지 가져와주세요 여기서 하자 여기서 도전해볼게요 도전! 혜린이가 나 다음으로 잘했던 것 같아 쫀깃해 이거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? 총 3단계 어딜 잡을까? 파란색 이렇게 해야 돼 파란색은 전혀 아니었어요 혜인 씨 방해하시는 거예요?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공기? 손이 길어서 공통점 둘 다 손가락이 길어 약간 뭔가 이렇게 이걸 잘해야 돼 이걸 내가 봤을 때 비명이었어 비명 딱 한 번만 차단할게요 못 본 건 줄게 못 본 건 줄게 차단할게요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야? 아니 와 10개 차이잖아 아니 율몰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4단에서 하는 거 안 그래요? 4단에서 기회를 한 번 주는 거 어때요?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아 나중에 선물 다 같이 갚기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사람들 혜인이가 갚을 거라 생각해 저 일단 4단에서부터요 좋아요 와 예 끝 끝 끝 끝 끝 끝 혜인이가 건드렸어 혜인이가 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미안해요 내가 공기를 잘 몰라가지고 다시 해요 다시 해 오케이 이렇게 언니 도와준다고? 그랬어? 이렇게 언니 도와준다고? 아 그랬어? 네 아 4개? 4개 아 4개라고 4개? 마지막 놀이는 윷놀이입니다 배팅 후 새롭게 팀을 나눠주세요 자 가위바위보를 할게요 주먹가위 주먹가위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 너 보자기로 하면 안 돼요? 너 개인전 왜요? 왜요? 왜 주먹가위로 해야 돼요? 주먹보자기로 해? 네 주먹보자기예요 가위바위보 왜? 왜? 나 가위바위보 몰라 나 다음번 몰라 나 다음번 몰라 알았어 알았어 제발 멈춰 제대로 보여줘야지 왜 종이만 보여줘 자 주먹 가위 고자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그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두 개만 오케이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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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하던 걸로 해 맨날 하던 걸로 해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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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재밌겠네요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제일 큰 게임이다 가위바위보 내 주먹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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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어 Anyway 위 어디부터 할래요? 먼저 할래요? 뭐가 좋은 거지? 이건 상관없어 사실 근데 내가 다 drauf이니까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turn이 돌아가니까 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대박 우리 초록이지? 응 요개 걸 윗 모 터마니 이거 애매한데? 오케이 요개 걸 안쪽 칸으로 오자 우리 아니 새로운 걸 시작시킬까? 아니야 그럼 플러스 2 더 해 우리 아니야 그럼 플러스 2 더 해 우리 투 포 이치 말은 말은 점수 좀 오케이 첫 번째 수입 갑니다 걸 걸 세 번 저 잡으면 어떻게 되죠? 어쨌든 한 번 더 뭘 해도 잡아 너네 한 번 더 던져 오케이 좋았어 개 두 번 와우 너네 짱이다 오케이 나 못 던질 것 같아 두 개 오케이 잡자 근데 마이너스 1인가 저거? 괜찮아 잡고 한 번 더 하자 걸 우리 플러스 2 할 거 어때? 좋아요 후 후 근데 생각해 내가 안 끝날 것 같다 안 끝날 도 어 플러스 5 하자 오 오 오 우리 역전을 그냥 모으는 걸로 게임을 해 보는 거 없을까? 왔네 우리 역전으로 가자 좋아요 나 너무 쫄깃해 이제 갑니다 I trust you guys. And trust you guys too. Yeah. 하나. 하나. 오. 됐어. 독의 컬. 잡을까? 잡고 한 판 더 하자. 플러스 2. 플러스 2, please. 플러스 2. And honey play. 마이너스 1. 같이 가자. 빨리 같이 가자. 윷놀이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이제 알았어. 컬이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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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았어. 근데 사실 우리가 어차피 3칸 밖에 안 가서 별 타격이 없어. 근데 우린 사실 잡아도 상관없어. 아무튼 이만큼. 그쵸? 잡으십시오. 오케이. 두 개. 우리 그냥 끝낼까? 끝낼. 끝낼. 좋아합니다. 끝낼. 두 마리 토끼가 도착하면 끝내는 걸로 할까요? 좋아요. 걸. 새로운 말 시작이죠? 새로운 말 시작이다. 플러스 2. 두 개. 오케이. 두 개. 같이 가자. 어때? 오케이. 오케이. 너희는 한 명이 빨리 가버렸잖아. 아, 부어. 부어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돌아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제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제발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. 한 칸 나와라. 이렇게 빌 수밖에 없어, 우리. 우리도 한 칸 나와서 빨리 들어가면 돼. 아, 왜 나한테 그런 짜운 게. 아니, 아니야. 두 개. 괜찮아. 마이너스 5. 우리 가까워. 유신아, 유신아 뭐 나오면 돼?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오? 대박. 유신아 뭐 나와야 돼? 아니면 아니면 둘 번 하고 잡아. 아니, 봐봐. 포인트는 백도랑 도만 남는데. 걔도 괜찮은데, 걔도 지금 잡으면 돼. 피스. 피스. 와, 미쳐버리겠다 진짜. 나 너무 무서워. 이거 너무 쫄깃해. 그냥 우리 마음을 놓자 얘들아. 오케이. 예, 해피엔딩. 설날파크 폐장 시간입니다. 획득한 엽전을 선물로 교환하세요. 내년에 또 만나요. 내년에 또 만나요. 내년도 만나요? 내년에 또 만나요. 직접 만나고 싶어. 내년에 또 만나요. 너 맞지? 내년에 또 만나요. 너가 녹음했지? 네. 그러면 우리 이제 선물이랑 교환하러 가볼까?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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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가져가요, 우리. 안 돼. 안 돼. 가자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여기 뭐야? 이거 오마이갓. 나 어떻게 골라. 아니, 비녀도 너무 예쁜데. 전 정했어요. 저 이거요. 선물해 줄 분 없으시겠죠? 자, 여기. 고마워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나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. 그리고 나 이것도 살래요, 남은 걸로. 우와. 운수 대통. 근데 오늘 1위가 혜린이잖아요. 엽전을 제일 많이 모았잖아요, 어쨌든. 그래서 우리 뒤에 빠져야겠다. 우리가 살짝 빠져주고 이제 엔딩으로 혼자 할 기회를 주고 싶은데. 우리도 같이 하자. 좋아요. 시작. 해피 생일 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하고 끝낼까요, 우리? 좋아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. 안녕. 러브 유. 해피 생일 날. 해피 생일 날. 해피 생일 날. 여러분, 들어가세요.